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너 그 표정 진짜 그만해 잼마씨 왜 신나셨어요? 엄마의 생일성 가만히 사줄 생각에 너 근데 진짜 진짜 지쳐 보인다 이게 그거지 중간고사의 대학생 삶 뭐라고요? 죽고 싶다 실성 저 실성 저 실성 아니에요 너무 올라와 야 왜 그래 나 이거 당첨될 확률이 1조 6천억 나 바로 홀로웨이 아니 아니 근데 그거 알아? 저거 당첨될 확률이 어 번개 두 번 맞고도 살아날 확률보다 야 그런 사람 많아 1조 3번 맞고도 산 사람이 있어 어떡할까 일단 밥 먹고 있잖아 그래 근데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나도 더 사라 그랬어 나도 나도 어디 있어 언니가 사고싶다 했던게 어딨어 언니가 사고싶다 했던게 이거야? 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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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스몰인데 어디 들어가리 푹 주니까 여기가 뱉엉 바닷가 안해 놀고 안해 gewoon 이따가 그릇 부분 아멘 스테 뭐 etu 유독 이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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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ginalized 그래서 이것으로 올라오고 I got home I'm just gonna quickly put away all this stuff that I bought with this navel 너무 추워 너무 추워 그래서 이 문화가 저기, 고통을 갔다 왔다. 다른 일을 이용해서 그 다른 일을 이용해서 제가 또 다른 일을 이용해서 제 방에서 다른 일을 이용해서 다른 일을 이용해서 다른 일을 이용해 주셨을 때 다른 일을 이용해서 다른 일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일을 받았을 때 동일을 받았다. Newberry street or Cambridge so I came here to pick up my all of my stuff for tomorrow Because I'm gonna sleep over at Claire's or their house or their dorm because we're gonna prepare birthday breakfast for Claire tomorrow Happy birthday It's good to see you. I love you. I love you. Who thinks you're the best? Why don't you come here? Your birthday is 57 minutes left Three, four, four You can't do it. You can't do it. You can't do it. You can't do it. Really? Often a few moments later A few moments later A few moments later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Claire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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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언니 빨리! 고맙소, 친구! 보여줘, 보여줘! 인증, 인증! 아, 나 이런 상태로 니 유튜브 하고 그런거야?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다시 공부시간 4시 23분 굿나잇 굿몬니 여러분 9시 30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에클레스 준비할거에요 아 그러니까 아 nuclea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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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나도 진짜 어떡하지? 아 노답이네 준비 끝 오 마이 갓 이걸 가운데에 놓자 오늘 여기 앉을 거 그랬나? 그러니까 그러자 옮겨 옮겨 저 이쪽 하나 이렇게 완전 여기 딱 되게 시작 대기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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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라 빨리 대기축하 언니 빨리 이거랑 같이 이거랑 같이 사진 좀 찍어줘 놀라운 척하지마 어머 사진 찍어야 돼 해피 버스데이 어르신 몇 짤? 20살 하트 빌딩에 도착을 했습니다 임마야 종강까지 50일 남은 거 알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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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정면 정면 안은? 아 나 힘들어 뭐라고 임마야? 하하하하 다시 말해봐 너의 부모님과 내 부모님이 보시는 이 채널에다가 뭘 해야겠다고? 휴학 휴학이 뭐야? 야 정학보다 낫지 않냐 하하하하 페일보다 휴학이 낫지 휴학아 뭐 할거야? 공부 하필 흐흐흥 하필 공부나 하세요 하필 우윌 아잇 하필 커피 클리어 아.. 아..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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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하자 얼만큼 맛있어? 나 여기 있는 건 다 거의 알아 그니까 아니 그거는 쉬운데 여기가 헷갈린다니까? 그래 그래서 못하겠어 포기 화이팅 화이팅 우린 왜 아리세베 집에 가서 그런 질환을 하고 있던거야 아니 나 진짜 아 짜증나 아 혈압 올라 아이씨 아리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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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I literally stayed up but then you're telling me now that I didn't need to admit what I said I'm like ugh Anyway, the test was easy Finished the oral communication and health care exam and we're here to have dinner Ariel is having salad and chicken 저는 그릴치스 대박 어머 클레어씨 예쁘세요 젊어지셨어요 오 진짜 약간 회춘한 느낌이야 소녀소녀화가 우와 머릿결 봐 머릿결 나 이것만 들고 봤어 이것만 들고 봤어 그릴치스 나 방금 왔어 아 아 6번은 아니야 헬멧사이 더 들어가야 하고 어 5월 아니야 어 예스 제발 제발 나 기도해 나 기도해 아니 굳이 이 안팎아 저 손님 힘드시잖아요 지금 수업 취소한 세월이 대비니까 여기 앉아 저는 랩을 와이코트 입고 왜 이렇게 더러워 와이코트 아닌 랩코트지 와이코트잖아 흰색이 랩코트지 왜 저래 진짜 언니 스쿠버다이버 같아 미니언 같지 않아 바나나 바나나나 들어가고 바로 가는 중 네네 드립니 인연 그 수업에 생각나면 좀 추워 그룹 영상 내일은 공부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화포만에 파워포인트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맛있게 먹은거죠?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점심을 먹었습니다. 한 시간 전에 전에 먹습니다. I don't have to do it better. It's so cold. It's so cold. She's holding a coffee. A hot coffee. 너무 추워. 태어나자마자 이름 뭐 했는줄 알아? 뭐? 옥. 웃기냐고. 우리 친절아버지 무시하냐? 아니 얘가 말하는게 없어서 웃는거야. 끝까지 말해봐. 그거 두 글자가 끝이야?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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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메라 가리고 있어 아 재근둥이 언제 와 나 초코올림 먹고싶다 재근둥이도 이걸 아나? 나 유튜브를 하는거? 정시언니는 흔히 없어? 우니 좀 있다보죠 쿠키 쿠키 땡미 아 그리고 얘 조상님 이름중에 전팽년이 있대 아 구락가지마 진짠데? 구라까지 말래 무시에 대한 조사? 콩나물 콩나물 진짜 미쳤나? 왜? 저거 왜 찍는거야? 너만 전시연 시리즈 만들라고 전팽년지 시리즈 내 생얼을 그렇게 모든 곳에 공개하지 말라고 too bad 나 진짜 목이 위키네스야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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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동지 동지 너 진짜.. 너 진짜 돌었냐?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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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전팽년 사물놀이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헐 허니버터 친구 뭐야? 땡큐 땡큐 헐 잠시만 어떡해 언니 저 빵이 있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기말고사일 실제 기말고사일 실제 기말고사일 사시자 하늘 달달 잘자 눈이 와 전화해줘 갈자 조시가 무서우면 전화하고 밖에 2도야? 잘 가 기사 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지금 5시 17분 집에 가서 잡시다 오늘 너가 뭐 할지 설명해 주시죠 저는 잼마 스시를 사줄 겁니다 왜냐면 제가 공약을 했거든요 무슨 공약을 했냐면 이 페이퍼 A 나오면 나한테 밥 사준다고 했죠 제 엑스포스토리 라이딩 에세이 원을 A 맞았어요 한번 골라볼까 그냥 빨리 퀄퀄퀄처럼 해줘요 이렇게 북적북적 하니까 여기도 스시 저기요 온곳에 스시가 퀄퀄퀄 엑스트라 써 있어 두투투투하니 저희는 우리 층에 있는 여기는 스터디 룸에서 멋있지? 진짜 뷰가 오죠? 여기가 스터디 룸 밤에 보면 더 예뻐 전 치킨 랩 잼마는 스시와 라면 그치로 라면 몇몇에 가서 쟤퍽 나는 쟤퍽 멸질리 쟤퍽 나 쟤퍽 멸질리 내려가자 날아가자 너무 미안해 얼마나 기다려주시오 잠시만 멸질리 잠시만 제가 갔다 올게 시험 보러 갑시다 시험 보러 갑시다 우리 이제 시험 주제가 하나 둘 셋 넷 시험 보러 갑시다 시험 보러 갑시다 화이팅 화이팅 시험 다 봤어요 예 아직 제 엄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 엄마를 기다리겠습니다 왜 그러는거야 안 보자 앞에 보여? 얘 되게 잘 보냈는데 시험이 끝났다 시험이 끝났다 시험이 끝났다 여러분 제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전 방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랑 같이 방을 쓰는 애가 옆에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 빨리 하고 끝내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대하고 고대해왔던 생물학 시험을 쳤어요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성적이 좋게 나와서 너무 만족하고 내일 수학 퀴즈 보면은 저는 중간고사 기간이 끝납니다 드디어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뭐 2시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시각이 2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잠을 처음 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여러분 드디어 시험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전 이것만 끝나면 시험이 끝나요 그러면 1교시 갈게요 그래? 야 그러면 너 그 코에이션트 룰 있잖아 마지막 방 뭐 나왔어? 나 코에이션트 룰 12 12 나왔어? 어? 확실해? 확실해? 난 아니야 아니 왜냐 넌 뭐 나왔는데? 54가 나왔는데 54? 어떻게 썼냐면 근데 그거 더블 드리비티브야 더블 드리비티브 했지 시험이 끝났고 오늘 거의 안 밝아 밥도 맛있고 나 기분 너무 좋아 됐다 어우 잘 들렸어요 너무 좋아 재수없어 나 언제 먹는데 시험? 맞지마 그러니까 흔들네 쌤이 배려가 없어서 여기 다 막힌 건가요? 제가 보스턴의 위안부 소년 상세여기 프로젝트인 위호위라는 클럽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위안부를 알리기 위해 많은 이벤트도 하는데 그걸 알리기 위해서 또 포스터를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혹시 시간 되신다면 인스타그램에 위호포스턴이라고 치시고 팔로우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각각중인 이 스캔이에요 전, 가서 가 볼게요 11월? 수고했어 나비, 진짜 수고했어 하나, 하나, 크롭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안돼, 안돼, 안돼 언니 안 보여요 근데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언니, 비싸 아하하하하 너희가 세용 오케이, guys, so it is Friday afternoon and I'm done with everything and I can't I'm so excited. I'm so happy right now like, I finished all my midterm exams and I wrote my essays and did all the presentation and everything that I had to do this week and I got good grades for every single thing that I did so I'm really, really happy so I'm just gonna take a shower and get ready again because my friend from Syracuse is coming to Boston to visit me and so we're gonna have some fun and like have good time after all this chaotic exam week yeah, so thank you for watching and suffering with me through my midterm exam week and stay tuned for another vlog bye guys so I just got out of the shower and I realized that I didn't mention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I wanted to mention so on my Instagram I posted an Instagram story about if I have 1500 subscribers I will do another Q&A video so and now I have 1500 and about like 8 subscribers so thank you so much thank you guys so much for that so whatever you want to know about me or anything about studying in America or just anything just ask me and I'm even thinking about doing Q&A video with my friends Gemma, Ariel and Claire so if you guys have any questions for them please comment down below as well yeah so that's it I wanted to say that real quick so thank you again guys for watching and stay tuned for another vlog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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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